전신갑주 8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막 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우리 들어가는 이야기 자막 화면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자동차도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전신갑주로 무장했어도 기도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제대로 무장되었는지 돌아보고 또 살피는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승리를 위한 점호 시간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능히 대적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와 간구 우리가 전신갑주 쭉 말씀드리면서 자동차의 기름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도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응답을 못 받는 종교 기도가 있고 또 반드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언약 기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응답을 못 받는 응답이 올 수 없는 거죠. 응답이 오지 않는 종교 기도 여러분께서 모든 종교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문도 있고요. 보신자도 막연하게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모든 종교인도 기도하고 또 무속인은 더 많이 기도하고 응답을 못 받는 종교 기도는요. 부신자들의 인생 간 가치관 세계관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내용은 철저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거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그렇다면 나와 물질과 세상 성공이 뭐가 나쁘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앞에요. 하나님이 빠진 상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서는 거고요. 물질 앞에서는요. 물질이 그말로 물질 앞에서는요. 가족도 없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성공은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은 겁니다. 철저히 내가 주인 되어지고 성공주의로 내 소원, 내 야망, 내 동기를 갖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종교 기도입니다. 저는 제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정확한 복음을 몰랐을 때는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낙심하게 되어지고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기도 응답은 뭔가 믿음이 좋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사인 거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 종교 기도 이 영적인 사슬을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방인과 종교인의 기도는요. 철저히 이겁니다. 여러분. 마태부금 6장 31절 32절 자 이게 뭐죠? 그야말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종교 기도 3종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도록 창조된 인간이 거꾸로 물구나무 선 인생처럼요. 땅을 떠받치고 산다니까요.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마태부금 6장 5절에 보면 외식하는 기도다. 이것은 우리가 밖에 나와서 음식 먹는 외식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원부원하는 기도 마태부금 6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의가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바리세인적인 기도 그리고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기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날 많은 기독신자들의 기도가 어떠냐. 불신자 종교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많은 기독신자들이 정확한 기도를 알지 못하고 귀신 섬기는 종교인 무속인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우리가 한나의 이 육신의 기도를 보면 한나가 이 언약 기도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테를 열지 않으셨죠.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들도 다 갖는 그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소원은요. 또 하나의 전 세계 인류 중에 한 명을 더 추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무응답이거든요. 목적과 소원을 성취하는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한 명은 주의 우편에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앉아달라고 앉혀달라고 예 완전 청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한복음 6장에 이 떡을 항상 구하는 세상 것을 구하고 무가치한 것을 구하고 그래서 기독신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진짜 무응답은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응답을 줘서 망할 것 같으면 어린 자녀에게 여러분 면도칼을 주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제가 렘너드 사역을 할 때 어린 아이가 아빠의 면도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으니까 그 면도도 자기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수염도 안 난 아이가 울고 불고 뗐으니까 엄마가 그 면도기를 올려놨는데 의자 밟고 키웍고 올라가서 그 면도기를 내려서 자기 턱을 긁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피가 쫙 흘렸어요. 그 아이에게 지금 면도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때가 되면 면도기를 사용할 연령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응답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한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것 잘못 구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응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육신의 기도 역시 무응답이 사실은 응답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응답받는 언약 기도 오늘 이 제목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됩니다. 종교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기도가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거한 기도라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는 언약 기도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바로 내 음절로 말씀 줄여서 말씀드리면 바로 언약 기도라는 겁니다. 언약 기도 이 언약 기도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고 예수님께서는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보다 보면 사실 잘 드러나지 않은 숨은 사역이 바로 이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천국보금도 전파하셨고 또 가르치셨고 또 병자들도 고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 가운데 이 모든 사역들을 가능케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 사역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다가도 조용히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로 24시 체지라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기도하셨을까 완전한 인간이기도 했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하셨을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물론 원죄가 없으신 인간이시죠. 완전한 인간이란 건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서 바로 성자 예수님으로서의 그 구속사역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육을 가진 우리 인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바로 그 모범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한 예로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어요. 처음부터 어른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동정념 마리아의 태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어린 시절 유년기를 보내셨고요. 33년 공생일을 보내셨습니다. 어린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품에 딱 안겨 있을 때 만약에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거나 아주 근심하는 표정을 딱 짓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품에 안긴 아기 예수가 마리아야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상상만 해도 조금 징그럽지 않습니까 모습은 아기인데 정신상태는 어른이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균형한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성장을 이루셨다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요 예수님도 탄식하시고 감정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 사역은 친히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기독신자들에게 바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졌다는 것은 바로 평상시 항상 바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좀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던 거죠.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만에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배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사탄 24 사탄은 아무 때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할 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계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 우리는 잠도 자야 되고요. 또 생업도 가야 그렇죠? 생업현장도 나가야 되고 학업도 감당해야 되고 자 근데 어떻게 우리가 늘 깨어 있을까 자 여러분께서 모든 만남, 사건, 장소 모든 상황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는 상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계슴만의 동산의 그 제자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에 짐을 지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시는 반면에 그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사실은 제자들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허언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되어지고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 역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에게 예수님이 딱 붙잡히시니까 자신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아무 때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영적으로 기도의 줄을 놓치고 있을 때 그때 문제와 사건의 덫을 딱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내 영적 상태가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막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익투스 물고기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건데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바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묘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카타콤 벽면에 보면 이런 물고기 모양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해요. 익투스 그런데 이 익투스는 사실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물고기 모양이 지금 화면에 나와있지만 사실은 익투스 그 앞 글자들은요. 예수수 크리스토스 대우 휘오스 소테르 자 이걸 좀 풀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인 고백과 매우 흡사하죠. 자 이 단어들의 앞글자들을 딱 따 보니 익투스라는 헬라어로 단어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물고기 모양을 서로 그림으로 내가 그리스도 일하는 것을 서로 증명해 보이고 서로 믿음의 화답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표시하는 상징이 왜 물고기였을까 자 물고기는 자 중요한 것이 잠을 잘 때 눈을 감을까요 감지 않을까요 물고기는 잠을 잘 때 눈을 감지 않습니다. 죽을 때는 눈을 감을까요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바로 늘 깨어 있으라는 의미로 그들은 그 엄청난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서로를 채찍질한 것이죠. 자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절대 거슬릴 수 없습니다. 그 물살 따라 그냥 휘슬러 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내가 잠자고 있는 상태면 우리는 그 문제의 물결 속에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사건, 상황, 만남을 여러분께서 기도로 연결해보는 24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기도 비밀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 어떻게 우리가 언약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본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 구속의 시간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대속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 십자가를 꼭 져야만 합니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까? 하나의 길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과 동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방향을 맞췄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의 지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구속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역시 중보 기도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중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 중보는요. 그 의미 자체가 사이 간격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이 간격. 즉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쪽과 저쪽의 사이를 가깝게 연결해 주는 기도.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친히 중보 기도의 삶을 샀었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이것을 토대로요.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24기도 또 이 강구에 대해서 우리 강의안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 자막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기도는 기도하기 전까지는 배울 수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이론적으로 알고 분석을 하고 있어도 사실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이 우유의 성분을 분석하고 나누고 뭐가 많이 들었고 이거 먹으면 건강해질 것이고 그래도 내가 그 우유를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 10분간 기도하는 게 낫다. 기도가 되면 되는 인생,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인생 기도가 풀리면 풀리는 인생, 기도가 안 풀리면 엉켜지는 인생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이 왔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의 격언을 보시면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가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렵고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약하지만 가장 큰 능력이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탈출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종교 기도를 할 때는요. 가장 어려운 기도고 응답이 안 오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언약 기도, 말씀 잡고 하는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가장 쉽고 가장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우리의 피로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앞에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그 답이 에스겔 36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잠시 자막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그래도 이 말은요. 내가 다 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응답 왔을 때 기도하는 자만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 온 응답인지 우연히 온 응답인지 귀신이 주는 응답인지 기도하지 않으자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난은 혼이지 않지 돌항아리 6개의 물을 채웁니다. 더 맛있는 포도주로 바뀝니다. 어떻게 더 취한 후에 더 맛있는 포도주를 줄 수 있냐 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채웠더니 이렇게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됐습니다. 연회장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물을 채운 자만이 그 맛있는 포도주의 비밀을 알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 자만이 이 기도가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인지 정확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같이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루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정체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믿음의 성장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을 때 문제와 사건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바오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리스 되는 기도 하나님과 원리스가 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 다 구하라고 얘기했거든요. 많은 기독신자들이 끝에 하반전은 붙잡아요.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 아니에요? 바로 정확한 우리는 언약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신자들이 기도를 보면요. 문제가 터졌을 때 모든 포커스가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기도를 하는 많은 분들의 특징은요. 일단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무조건 다 자기 염려거리. 염려거리가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치면 핸들 붙잡고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예비 타이어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넣어놨다가 문제사건 터졌을 때 그때 꺼내 쓰는 어쩌다 꺼내 쓰는 한 번도 안 꺼낼 수도 있는 그런 예비 타이어 수준. 문제사건 터졌을 때 그때 부르는 그런 예비 타이어 수준이 아니라 늘 우리가 붙잡고 가는 영적 핸들이 돼야 되는 거죠. 많은 기독신자들이 기도하라라는 말보다 사실은 더 부담스러운 말들이 없을 거예요. 전도해라. 누구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제 아래에 있는 인간. 근본적으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통하거나 하나님 앞에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강구할 수 있게 된 부분.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단절된 불통의 관계들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잔여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기도는 당연히 어려운 것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재창조된 걸작품 인생이기 때문에 담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리스를 이루지 못할 때는 내 염려거리가 늘 기도 제목이 되지만 하나님과 원리스를 이루게 되어지면요. 그때문 염려거리가 아니라 평안의 응답을 하나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이 해결되는 것도 참 감사한 거지만 빌리포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 지금 당장 내 문제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놀랄 정도로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찬찬히 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요. 생각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래서 기도할 때 영권이 회복되어지고 흑암이 꺾여지고 단절됐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응답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 내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불안해. 그러면 차라리 기도 스탑하시고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렸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를 접수하시고 이미 해결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딴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생각과 마음이 따로 놀잖아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이 바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힘입는 것. 이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끌어당겨서 누리는 거죠. 세상과 인간의 한계는요. 시간의 제한도 있고요. 공간의 제한도 있고요. 또 학문의 제한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비밀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나가서 전하는 것은 제자들이 전파하는 것 같지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 떠밀려서 창승의 3장 전쟁터에 그냥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넉넉히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서 우리 입으로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의 모든 영적 배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이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는 도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뿐이지 그 시간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진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흑감 저주 권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선명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이 기도문 본 적이 있어요. 통일교 딱 문선명 나왔어요. 문선명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오직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의 모델이 되신 그리스도의 발자실 따라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성숙해 나가면 이제 나, 나, 나가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 기도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 가문, 우리 가족들 오늘도 내 기도 때문에 산다. 이거는 뻔뻔함과 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하지만 내 안에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237 열방이 살아라는 응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언약기도 체질화가 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도의 체질화라는 것은요. 어느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솔직히 사람은 저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육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만 받은 거거든요. 육신은 끊임없이 지금도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어야 되고요.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저 만져지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요. 생각만 해도 마음으로만 품어도 누구 밉다 생각만 해도 다 죄가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아도 계속 자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요.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거했던 우리 기도. 여전히 이거는 불신자가 아니라 많은 기독신자들이 이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가 체질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플러스 되는 보너스의 응답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건 너의 피로를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신다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은 거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께서는 우리의 모든 피로를 하나께서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결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뭐해야 된다? 실제로 해야 합니다. 특히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제로 해야 하는데 어디서?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진다. 왜? 기도는요. 무속인도 하고 여러분 귀신 성기인 사람도 다 안다니까요. 그러면 그들과 다른 게 뭐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배 드릴 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 제목을 작성하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막연히 비는 내 소원 공허한 메어리아 같습니다. 그리고 공중건세 잡은 흑암이 100% 여러분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기도와 강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고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했던 사도바울.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나를 도구삼아 주셔서 담대히 내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부모가요. 자식이 뭐 구하지 않아도 저 자식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어떤 거 조금 더 채워줄까?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부모는요. 그 자녀의 필요한 부분을 더 찾아서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래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좀 중요한 우리 자막과 함께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응답받는 언약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도 응답받는 언약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언약적 기도는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용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축만 언약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축복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적 기도는 뭔지 아세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고 그 기도는 귀신이 응답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썩어질 거 이 땅의 비 본질을 붙잡고 기도하면 절대로 참된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귀신도 다 줍니다. 귀신도 육신적인 응답 줍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 다 뺏어가거든요. 결국 실패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막을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지극히 종교적인 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기도로 또 기경되어지시는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이 언약 기도 단순히 육신의 기도 남들 다 있는 자식 달라고 했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시린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3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께서 기도 제목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정말 종교적인 기도가 아닌 강단의 말씀에서 성취되어지는 여러분의 언약 기도로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하늘 보자와 연결하는 기도의 무전기를 여러분 작동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기도 시간이란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가 노동이 아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하기 자막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영적 무장을 통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와 강구, 영적인 기름을 채우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고 또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